2022년 6월 11일 후 25사단 70여단 전투단을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전투단으로 선포합니다. 3대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기반 전투체계 드럼버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을 인용되고 안정적으로 전력화 시키며 첨단 과학기술로 부장한 육군으로 도약하겠습니다. 3대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AI 드럼버과 미래의 전장을 누비는 아미타이거는 전투원의 생존성을 높이고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육군의 미래입니다. 오늘 출범한 아미타이거 시범부대가 육군이 미래전에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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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전투척입니다. 공부서체 인짜 robotic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